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군산사막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세미나에는 기성 군산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부부와 김달경 지방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군산사막교회 이상일 목사가 바울의 생애와 사명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목사는 바울 서신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연대기순으로 짚어가며, 바울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